우리 병훈이 혜지 누나 보고 싶다고 했지 조금만 더 있으면 혜지 누나 볼 수 있을 거야 기쁘지? 누나 보러 가자 안 돼! 별도 안 돼 엄마 다 새엄마가 그런 거야?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약 싸우라고 했잖아 병훈이 배탈 난 것 같다고 빨리 갔다 오라고 너 뭐야! 너 뭐야! 나 엄마가 생겨서 좋았는데 사랑하는 동생이 생겨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었는데 새엄마는 안 그랬나 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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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하시아 혜지라고 나 약속했단 말이야 약속했단 말이야 끝까지 병훈이 지켜준다고 절대 안 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병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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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병훈아 괜찮아?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